울산항만 공사가 첨단기술 구축, 전문화된 인력, 유관기양과의 협업에 힘입어 안전한 항만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항만공사는 14일 서울양제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7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무총리 표창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.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해양안전벨트, 울산항 3.5S, 울산항 해양기상국지정보서비스 등 울산항 고유의 안전서비스 도입으로 항만 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.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항만 운영안전팀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울산항 유관기관과 협업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